구피는 행복한 물고기 안녕 나는 구피예요 깊은 바닷속에 사는 물고기랍니다 나는 몹시 외로워요 왜냐하면 여기에 혼자 있거든요 나는 매우 기뻐요 왜냐하면 오징어가 나를 보러 왔거든요 나는 너무 화나요 왜냐하면 거북과 싸웠거든요 나는 정말 신나요 왜냐하면 바닷가재와 손바꿉치를 하고 있거든요 나는 내가 무척 자랑스러워요 왜냐하면 개랑 달리기 시합을 해서 이겼거든요 나는 무지 부끄러워요 왜냐하면 예쁜 물고기를 만났거든요 나는 아주 행복해요 왜냐하면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랍니다 안녕 나는 구피예요 깊은 바닷속에 사는 물고기랍니다 나는 몹시 외로워요 왜냐하면 여기에 혼자 있거든요 나는 매우 기뻐요 나는 매우 기뻐요 왜냐하면 오징어가 나를 보러 왔거든요 나는 너무 화나요 왜냐하면 거북과 싸웠거든요 나는 정말 신나요 나는 정말 신나요 왜냐하면 바닷가재와 손바꿉치를 하고 있거든요 나는 정말 신나요 나는 내가 무척 자랑스러워요 왜냐하면 개랑 달리기 시합을 해서 이겼거든요 나는 무척 자랑스러워요 나는 무척 부끄러워요 왜냐하면 예쁜 물고기를 만났거든요 나는 아주 행복해요 왜냐하면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랍니다 안녕 나는 구피예요 깊은 바닷속에 사는 물고기랍니다 나는 몹시 외로워요 왜냐하면 여기에 혼자 있거든요 나는 매우 기뻐요 왜냐하면 오징어가 나를 보러 왔거든요 나는 너무 화나요 왜냐하면 거북과 싸웠거든요 나는 정말 신나요 왜냐하면 바닷가재와 손바꿉치를 하고 있거든요 나는 내가 무척 자랑스러워요 왜냐하면 개랑 달리기 시합을 해서 이겼거든요 나는 무척 부끄러워요 왜냐하면 예쁜 물고기를 만났거든요 나는 아주 행복해요 왜냐하면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랍니다 나는 너무 아름다운 получить 나는 바로 아DA가 나는 또을 만들어내며 나는 알게되면 나는 진짜 Und sadly 나는 처음에 그決해ỗ때 나는 나아내며 나는 육아가 나는 나는 날씨가 나는 젤 다리 나는 힘들어 That's aans 감사합니다.